안녕하세요 일상 아이티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폰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이번 애플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장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하고 유명한 유튜번들이 소개시켜 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정말 순수하게 구매자의 입장에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포인트가 있길래 이것만 훑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버전을 한번 걸렀기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맥스는 아니고요. 프로를 쓰고 있어서 이번에 갈아탈 타이밍이 되긴 했는데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제품이 소개가 됐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주인공은 역시 아이폰이죠. 아이폰 프로하고 일반 버전 두 개가 나왔는데 우선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뉴라고 써있습니다. 아직 출시일은 국내에 정해지진 않았고요. 가장 큰 차이점 딱 써있죠.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금액은 155만 원이니까 기존에 비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A17 프로 좋을 건 다 알고 있고요. 자세히 들어보게 안 볼 거고 티타늄을 둘렀어요. 이 티타늄 딱 보기에도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단단합니다. 단단하고요.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만 봤을 때 우와 나 이거 정말 대단하니까 생폰 쓰고 다녀야지 라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케이스를 씌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볍기는 한데 이것만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15 프로로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칩 당연히 좋은 거 썼고요. 더 가보죠. 상상 이상의 디테일까지 포착해주는 카메라. 카메라 자랑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카메라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고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사진을 못 찍어요. 아무리 좋은 걸 다니고 다녀도 우린 못 찍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기능만 보자고요. 예전에 제가 13으로 갈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물 사진이 너무 잘 찍히고 무드보다도 동영상에 복해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뒤에를 싹 날려주는 시네마틱 무비. 이게 너무 좋아서 시네마틱 영상을 찍는 것 때문에 저는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OS가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넣어줄 건지 예전 버전 넣어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진과 인물 사진 부분 이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까 사진을 찍을까 고민하면서 찍게 되거든요. 이거 없다. 그냥 사진으로 찍어도 피사체가 분명한 경우에는 인물 사진으로 바꿔준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또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고요. 이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죠. 자 이제 고민이 이겁니다. 제가 15%를 살침할 것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15%를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법같은 공간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순간을 애플 비전 프로에서 경험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저처럼 비전 프로를 구매하겠다고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동영상을 촬영한 거를 정말 멋지게 비전 프로에서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15%를 써야 돼요. 야 이거 프로 프로 그래서 맞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설마 15%는 안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15%에는 빠져 있습니다. 맥스 버전만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한 번 해봤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공간 동영상 촬영이 올해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비전 프로 쓰실 분들은 이걸로 한번 갈아타야 우리가 아주 멋진 동영상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니까 15%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초점거리 완벽한 프로급 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프로 맥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프로 맥스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줌 찍는 건 너무 좋은데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써봤지만 굳이 줌 기능은 좋기는 좋은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변화 이쪽이죠.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요. 15%는 액션 버튼이 들어갔어요. 이 버튼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올리고 내리게 되면 우리가 진동하고 소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액션 버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키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음 모드로 할지 집중 모드로 할지 한번 딱 눌렀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애플 페이 누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편리할 것 같다. 기가급 전송 USB-C가 드디어 들어간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가 참 디바이스 USB-C가 들어간 걸 보고서 박수칠 일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도 USB-C 쓰니까 좋기는 좋거든요. 맥북도 USB-C잖아요. 언젠가 올 거였는데 드디어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급 나누기가 한번 됐어요. 프로 라인에는 USB-C가 들어가고 일반 라인에는 USB-C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송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20배 더 빠른 파일 전송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동영상 같은 거 찍고 난 다음에 맥으로 옮기실 때 굉장히 빠르게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보게 되면 배터리 성능은 당연히 좋아졌을 거고 아이폰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더 나은 설계 좋죠. iOS 17 좋아진 거는 다 적용이 될 테니까 넘어가면 자 그럼 이제 15 프로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만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티타늄으로 됐다. 가벼워졌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USB-C가 들어갔다. 그리고 렌즈. 이 카메라. 카메라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법 같은 공간 동영상 촬영.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 라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보죠. 가격. 현재 프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 맥스는 19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들 보게 돼 있는데 솔직히 색깔은 좀 많이 칙칙해요. 프로가 아니라 일반 버전만 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많은데 칙칙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까지 화이트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루로 갈아타는 게 그래도 조금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8기가 15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256기가는 17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걸 많이 선택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일 저렴한 128기가를 사신 다음에 아이클라우드죠. 그걸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아이폰. 이번엔 개인적으로 아이폰 15 버전에 굉장히 많이 끌립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보이시죠? 이 색깔 깔맞춤이 쫙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핑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볼 때마다 핑크에 제일 많이 썰리는 것 같아요. 핵심부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폰 15 프로 버전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세 쓰셨던 분들 다이내믹 아이슬린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 기능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뭐 글래스 좋은 것들 알겠고요. 쭉 내려가게 되면 카메라는 두 개이지만 사진 잘 찍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광학 줌 이런 거 강조하네요. 자, 인물 사진 역시 잘 찍히고요. 밤에 이거 그대로 들어갔죠. 사진과 인물 사진 필요 없다. 그냥 사진으로만 찍어도 된다. 망원은 두배 망원이 들어갔고 쭉 내려가면 배터리 좋아졌다는 얘기 있고 바이오넥 칩 16 들어갔습니다. 금난이 들어갔지만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더 내려가보죠. USB-C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3라고 안 돼있으니까 3.0은 아니고 그냥 이것도 USB-C다. 쭉쭉 내려갑니다. 응급상황 없죠? 볼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폰 15에서 기대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프로하고 비교했었을 때 프로 라인에 대비해서 카메라 우리가 줌 5배를 찍을 거냐 그럼 여러분들 프로 맥스로 가셔야 되고요. 공간 컴퓨팅 비전 프로까지 구매할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프로로 가셔야 되죠. 근데 나는 그냥 카메라 아이폰 원래 잘 찍히니까 잘 찍히는 것까지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 버전이 좋고 색깔 이쁜 게 좋다. 올라가야죠. 보세요. 파스테톤 얼마나 이쁘게 돼있어요. 역시 이거 1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다면 플러스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 135만원부터 시작하죠. 10만원 차이 조금 더 크다. 쭉 내려가 볼게요.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게 많죠. 블루 색깔 깔끔합니다. 핑크 색깔 진짜 무광으로 잘 뽑았어요. 그린 옐로 블랙 저 같은 경우는 15로 제가 간다면 저는 그린으로 갔을 것 같네요. 128기가 125만원 256기가 랬을 때는 14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품 구성 많이 초라해졌죠. 옛날에 이것저것 다 넣어줬는데 USB-C 충전 케이블 하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어폰이 없다는 거 명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어폰을 판다라고 나왔죠. 또 뭐가 나왔죠? 왓츠 나왔습니다. 왓츠 왓츠 나왔습니다. 왓츠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시리즈 9 시리즈 9 하고 시리즈 8 하고 애플워치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모나킥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하다. 이번 것도 업그레이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있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갈아타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울트라도 공개가 됐죠. 울트라 2 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울트라를 갖고 있고 울트라 지난번에 리뷰함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UI가 근데 이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구매할 필요가 없고 또 뭐가 새로워졌지? 했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새로워진 게 좀 많기는 해요. 너무 방수 등급이랑 똑같은 나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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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크고 밝은 디스플레이다. 밤에 이렇게 보게 된 눈 아픕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혹시 울트라를 구매 한번 해보고 싶으셨었는데 살까맣고 고민했는데 이번에 울트라 2가 나왔다. 이걸 질러야겠다. 난 최신 버전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게 나왔으니까 차라리 1세대를 좀 싸게 사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분들은 생긴 건 똑같기 때문에 1세대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쿠팡 이런 데 보시게 되면 80만 원대에 판매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가동이 괜찮고 어차피 이 밴드들은 다 호환이 됩니다. 나머지는 에어팟에 대한 것들 USB-C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이폰만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간 비전 프로에 쓰이는 카메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폰 15로 갈아타야겠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은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요즘에 애플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대리점에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이죠.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롯데라든지 잘 보시게 되면 가격 조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 가격 조건별로 카드 할인되는 것들 나오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구매를 하고 가장 빨리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관련된 거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거 구매하실지 궁금하니까 혹시 방송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소통하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